와 존나 오랜만이네 몇년만에 말 바꼈다 너 난 본새 쿠킥이랑 와 짱뽕한데 으흑 오 오 오 오! 오! 좀 키는데? 와! 오! 야, 빼거든 요호! 아, 스키금! 요호! 승찬이가 말한 거는 넘어져도 안전한 장소를 타버려야겠다 여기서 바로 오! 나는 딱히 정해진 건 없는데 오! 아,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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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 вел Strateg 주위는 연락 시간이 싸지 아 등보여 승찬이 라이딩 픽시 타는거고